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권박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왜 저희 팀 이름이 권박팀인지는 각자 소개를 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박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 과목으로는 사회과 교육론, 사회문화, 정치 강의를 맡은 권한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권박팀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시험에서 대박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박팀에서 법학을 맡은 박충신 교수입니다 우리가 법하면 일반적으로 어렵다 생각할 텐데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잘 준비해서 수업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어려운 경제학을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권박팀 만나서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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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